제 자식인데 당장 나가래요. 하지만 치료되었죠. 드디어 살았습니다. 드디어 흑사병을 치료했어요. 자식 흑사병을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감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이어서 단체 학자 플레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식 우토가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벌써 18인데 좋은 상대가 없을까? 우리 이제 학자, 경영자, 장애인이 있으니까 무업자랑 결혼해봅시다. 무업자에게 고해를 해봅시다. 이 사람은 지금 독감에 걸려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지금 단체에는 심각하게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학사병이 돌고 있죠. 이 문제도 한번 해결해봅시다. 먼저 빌드 회가에 가서 돈을 빌립시다. 혹시 게시판에만 붙었나? 망 붙었네. 구원이 시작됐어요. 여기가 있어요. 내 욕을 누릅니다. 내 욕을 누릅니다. 실패했군요. 뭐 좋습니다. 돈을 빌립시다. 엄청난 돈을 빌려줍니다. 엄청난 돈을 빌립시다. 엄청난 돈을 빌렸습니다. 그 다음은 뭐라 할 거냐? 병원을 짓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진료소에는 희망이 없어요. 병원으로 갈 것 같지 않아요. 흑사병에 다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병원을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토는 대장관에서 일을 해봅시다. 대장관에 건물 개선을 하고 쫙 해주죠. 실업자도 고용하고 그 다음에 수레는 말수레를 쓰고 건물 관리에서 이제 자동으로 해 줍니다. 24시간 생산 유지 수동 소속 도시 수동 안함 이제 자동으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가 되면 그 다음 얘는 시청으로 가서 우리 판매세율이 지금 너무 높거든요. 지금 법을 보면 판매세율이 30%예요. 그리고 우리 오토도 길드마사 됐습니다. 대장관을 갖고 있어서 오토가 참여를 자동화 안 하는군요. 만들도록 하시다 직접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얘네 왜 호의를 안 하니 호의해야지 요! 병원이 짓는데로 얼마나 걸릴까 모르겠습니다. 뭐 금방 짓네요. 인피노 페리타스 진통제를 생산해야 흑사병을 치료할 수 있거든요. 판매세를 20%라고 이제 변화가 변화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뭐? 퀴퍼노! 그리고 오두망에서 퍼설를 생산해줘야 우리 과일은 생산하고 있죠. 그래야 진통제를 위한 모든 조건이 완성됩니다. 건물 개선해서 시럽자 쫙 뽑고 저장주 슬롯 좀 올리고 오토도 그냥 여기서 일합시다. 저장주 슬베겔 가문 그렇죠 슬베겔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긴 좀 힘들고 모욕을 해 봅시다 모욕을 해서 관계를 개선해 봅시다. 아카운팅하우스는 재조량을 구입하는 재료를 구입하는 무술이 출중해야 되죠. 제조랑 체력도 좀 늘릴까? 재조랑 늘리구 체력이 늘리구 체력도 좀 늘릴까? 체력도 좀 늘릴까? 체력이 늘리고 당신은 완전히 이 효과가 없어질 것 같다는 거죠. 일단 모험적인 업어열을 합시다. 연애도 계속 해야 되는데 일단 모욕부터 하고 합시다. 아메이저 여기 이거 팔아버리고 말소를 구입해서 자동으로 합니다. 생산을 수동으로 하고 소속도시 무조건 팔기 하나 오케이 하고 각자 하나씩 소나무가 많이 필요하니까 소나무 두 명 하고 이제 연애 사업을 계속 하러 갑시다. 다음은 포옹 땅이 치료를 받네요 인플루엔자 결투가 이제 의사일정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투를 할 수 있겠죠. 코치토 엘구쌈 집에 가서 목주날 만듭시다. 저장 한 번 해주고 병원이 거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 만들었네요 이제 고맙습니다. 저는 마스터입니다. 함께 춤을 출까요? 가자 고맙습니다. 우리는 선술집 하니까 공짜로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줌을 줍시다. 청어튀김은 잘 생산되고 있고.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칭찬할 사람이 없나 볼까요? 듣고 있습니다. 특히 칭찬할 사람은 없군. 비방할 사람은 있군요. 칭찬할 사람은 없군요. 여기 있습니다. 춤도 한 번 췄고. 사연은 꽤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빌딩이 끝났습니다. 병원이 만들어졌어요. 개선을 쫙 하고. 칭찬할 사람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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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수를 구입하고. 칭찬할 사람은 없군요. 칭찬할 사람은 없군요. 칭찬할 사람은 없군요. 3차단원을 구입하고. 더 많은 Protection Bring도가 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theresłeely tener GPU는 없군요. 매출?? 나머지 installeddenormusorsorsorsorsorsor expands 상품은yg reciprocal도가능합니다. 가판대 판매도 할 수도 있고 수동 안원 오케이 수레 한 두개 굴릴까요 수레가 이제 살아갈 겁니다 버섯과 과일을 그리고 일로 오렴 실현을 해야지 연애 사업을 계속 합시다 흑사펜 걸렸죠 빨리 해야 됩니다 수레로 오렴 수레로 오렴 라벤드를 빨리 캐와야 되는데 우선은 심지어 수레로 오렴 수레로 오렴 수레로 오렴 수레로 오렴 하려다 병원에 가렴 승지 combine 흑사병 환자가 한두리 아니예요 흑사병 21명 너 진료 그만 보고 또 라벤더 캐와 그리고 힐트 수긍이를 막 올려야겠어요 도착했네 빨리 오고 급합니다 라벤더 빌에 올라올리니 시간이 없어 라벤더 드디어 옵니다 라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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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들 죽어가고 있어요 라벤더 라벤더 빨리 라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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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식부터 고쳐야 되는데 환자가 엄청나게 몰려있습니다 내 자식부터 고쳐야 되는데 내 자식부터 고쳐야 되는데 내 자식부터 고쳐야 되는데 다들 포기하고 가버려 빨리 그렇지 포기하지마 내 자식부터 고쳐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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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내 자식부터 고쳐야 되는데 저, 내 자식부터 고쳐야 되는데 저, 이거 가져야 되는데 다시 고쳐야 되는데 고치토 에듀스 나, 내 자식부터 고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치료 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흡사평부터 고쳐야 해요. 누군가가 흡사평부터 고쳐야 해요. 누군가가 흡사평부터 고쳐야 해요. 누군가가 소홀하게 느낀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흑사평부터 고쳐야 해요. 시간을 일하고자. 뭐? 뭐지? 오, 노! 뭐지? 뭐지? 플레이! Here, take this, and go away! Yes? 빨리 아 이거 참 피비들 다 죽어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즉사병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럴수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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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치게 하면 안되지 세상에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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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숨 썩어봐라 아, 이거 참 허준도 아니고 환자들 순차가 왜 이런거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아, 이런 치료되기 전에 듀얼부터 해야 합니다. 살아야 하는데 기절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안 온다. 아, 오늘 안 오는 줄 왔을까 이제 안 오는 줄 알아요. 아, 이제 안 오는 줄 알아요. 뱃뱃뱃뱃 3명 죽었군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랬어요 내 하수인도 103명 갈려 죽었습니다 허허 저의 직업에 대해, 우리 지적을 잘 노력하고있습니다. 쥬베이겔 다시 전에 도착하려나 진통제 만들어야만 치료를 하지 심각하군요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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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중 굿 모링, 그리고, 흔퍼리는 중 흔퍼리는 중 이 기름을 못 하니, 코로나에 결악하니, 제여도 해야되고, 일이야, 잠시 후에aré, 시간을시기니 as no thought. 저거는 9번째가 없죠 9번째가 없죠 도도로 아! 아! 다가! 저게... 빛나는 거에요?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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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버텨면됩니다. 한 번만 버텨면됩니다. 한 번만 버텨면됩니다. 이 결투의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놀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불가능한 건강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당신은 불가능한 물가능이예요. 당신은 이런 도움을 못하겠다는 것을 도움을 드립니다. 당신은 이 결투의 목적은 끝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목적을 안하고 계십시오. 당신은 멈춘하십시오. 나는 멈춘하십시오. 나는 당신은 그의 복지에 대한 반응을 드립니다. 이 결투는 끝났습니다. 사인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병원으로 갑시다. 잘생겼어. 이라레 퓨마니메스트 잘못되어 있나요? 궁금하다면 기소로 맞춰야지 잘생겼지? 전혀 안좋아 veterinary 이 시간만 edge 던 빌린걸 갚았네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제 만들고 있죠. 아싸, 퍼피비 죽었어요. 뭐지? 뭐지? 작업은 내 욕입니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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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까요? 가자. 뭐? 피곤하지 마세요. 가자. 너무 오래 걸릴거에요. 가자. 프로덕션이 멈출됐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줘. 아 그렇지. 교회에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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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가누서도 한 명 죽었군요. 가누서도 한 명 죽었군요. 강웅은 한 명 죽었군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훔치지 마세요. 돈을 빌리고 올까. 돈을 빌리고 올까. 고마워. 다들 힘이 없으면 되지. 수백을 넘은 것 친하게 지냅시다. 수백을 넘은 것 같다. 돈 빌리자, 돈. 조금만 빌리면 돼. 수백을 넘은 것 같다. 수백을 넘은 것 같다. 수백을 넘은 것 같다. 수백을 넘은 것 같다. 수백을 넘는 것 같다. 병원에서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고 미치겠군요. 너 더 진료하자. 드디어 치료를 받습니다. 저는 병원입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기 자식인데 당장 나가래요. 하지만 치료되었죠. 드디어 살았습니다. 드디어 흑사병을 치료했어요. 자식의 흑사병을.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연애사업을 합시다. 천천히 치료해야 합니다. 적 질러서 왔다고 지금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건 옆 병원에 가란 말이야. 천천히 치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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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업무는 우리의 정신을 잘 노력하십시오. 승리의 댄스를 줍시다. 천천히 치료했어요. 천천히 치료했어요. 천천히 치료했어요. 오토노 굳이 안 가도 돼요. 사실 에바도 굳이 안 가도 돼요. 지금 아주 친하죠. 경쟁자들 몇 번 뻘짓을 해봤자 상관이 없습니다. PB 가물 멸망했나? 거의 다 죽었는데. 아직도 많이 살아있군요. 대체 가물에 사람이 몇 명인 거야? 끝없이 자식을 낳고 끝없이 확장했군요. 승리의 댄스를 춥시다. 응? 승리의 댄스를 춥시다. 승리의 댄스를 춥시다. 네? 넌 돌아오면 안 되지. 아, 넌 프리마 비아 에스트야. 그리고 이제? 자신이 누군가가 사랑에 빠졌군요. 결혼을 합시다. 이제 누군가가 저와 사랑에 빠졌군요. 결혼을 합시다. 잠시만요. 그게 뭐지? 정말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넌 저에게 사랑을 하다. 그분과 함께 지내셔라. 너미, 너의 롸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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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